이 알파벳의 이름은 F 이구요. 소리는 F 대표적인 단어는 FISH 입니다. F는요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입니다. 피읍이나 희응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. 이 발음을 할 때는 아랫입술을 살짝 물고 바람을 일으키셔야 되요. 손바닥을 자기 앞에 뒀을 때 하고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해볼까요? 아랫입술을 이렇게 살짝 물고 바람을 일으켜 보세요. 두 번 더 해볼까요? F F FISH F F FISH F F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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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SH